이스라엘 강경파 지도자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요구해 왔는데, 두 동맹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팔레스타인 국가 건립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미국에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위스 타보스 포럼에 참석한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도 지금 당장은 하마스와의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마스를 뿌리 뽑는 것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강경한 입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추구해온 미국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미 MBC 방송은 미 행정부가 강경파인 네타냐후 정부 이후 새로운 지도부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등을 논의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온건 성향의 요하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전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주도해야 한다는 개인 입장을 밝혀 이스라엘 정부 내에 이견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영구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제사회에서 영구적 휴전이라는 표현을 포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